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대화하고 단어에 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단어빛 프레스작업 프레스작업 강의 그릴랑 다잇 졸다 졸다 목 위험하다 위험하다 그릇나 어젯밤 어젯밤 욕무사문 컴퓨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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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셰틴핫하아 셰틴핫하아 레인 셰틴핫 차구 차구 네 월인 떼 징게 징게 비니 심사 심사 리컷엄토 감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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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탕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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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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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서하아 용서하아 르그 레인 끊무하아 끊무하아 탕후아 탕후보 탕후아 dic 탕후아 탕후아 도움이 이 탕후 탕후아 ti 달 대 biz câ 탕후 today 하면 Rabb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젯밤에도 또 늦게까지 검추더로 채팅했지 자꾸 그러면 칭게 받도록 할 거야 어젯밤에도 또 늦게까지 검추더로 채팅했지 자꾸 그러면 칭게 받도록 할 거야 어떻게 하면 칭게 받도록 할 거야? 먼저 칭게 받도록 할 거야 진짜요? 진짜요? 그래 진짜요 사마서 르 쓰거나 감 봉을 당하수 있어 그래 칭게 사마서 르 쓰거나 감 봉을 당하수 있어 맨하이비 너이 내 아이들아 자세히 갔삼도 흐르고 아이깟락할 듯한 네 반장님 앞으로 일찍 자고 열심히 할게요 용서해 주세요 네 반장님 앞으로 일찍 자고 열심히 할게요 용서해 주세요 반장님 앞으로 갈 거야 네 알겠습니다 반장님 앞으로 갈 거야 인디가 프레스 작업을 하면서 좋으면 어떻게 해? 위험하잖아. 죄송합니다. 어젯밤에도 또 늦게까지 검추더로 채팅했지? 자꾸 그러면 징계 받도록 할 거야. 징계요? 그래 징계. 싸마서를 쓰거나 감봉을 당할 수 있어. 네? 반장님 앞으로 일찍 자고 열심히 할게요. 용서해 주세요. 그러니까 근무하는 동안에는 일을 열심히 해야지. 네 알겠습니다. 네 잘 컸습니다. 오늘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네 그럼 다음 영상 만나요. 억은 점프가 또 스나 쭈끼내는 빗오크라이. 쭘디블리에 바이바이. 안녕.